여기에 뭐 이렇게 많이 적어 오셨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있어 1번부터 8번까지인데 그 안에는 건강에다가 소송에다가 잠을 못자고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땅에 명의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생각나는 거 다 적으면 이게 20번도 가겠어요 엄마 그죠? 생각나는 거 다 적으면 20번도 가겠어요 엄마가 질문할 건 너무 많아요 내 얘기 다 할게요 엄마가 질문할 건 너무 많지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가져오실 만큼 안 보여요 화면에는 이렇게 많은데 많은 문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재현하듯이 자꾸 유발됩니다 유발되고 하나가 해결하고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실 수 있는 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유발되기까지는요 지난 한 4년 전부터 유독 심해지기 시작했다 4년 전부터 스몰스몰스몰스몰 조금 그러는 듯 보였으나 그러나 이제 재작년부터는 정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휘청휘청 시달려야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려야 되고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사는 게 있잖아 마음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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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렇다 치지만 아들은요 그런 이유가 아닌데 되게 수산합니다 이게 아들 문제는 아니에요 아들은 나만 생각하면 되거든 엄마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들보다도 내가 더 걱정이 되고 내가 엄마한테 우선은 단도직입적으로 엄마 굿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문제 모든 것에는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굿이에요 굿으로 해결해야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내가 굿을 당신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돈 좀 까먹는다고 엄마가 조금 사람들한테 시달림한다고 뭐 송사 시비가 걸린다고 이게 아니고 당신 아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왜 위험하냐 우선은 지금 마음을 못 잡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에 있어서 점점점 엄마한테 미주할 고주할 얘기를 못할 뿐이지 내 자리가 점점점점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아들은 너무 외롭고 슬픕니다 우울증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이 아니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기보다는요 강아지를 키우더라 그렇죠 우울증 때문에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사람이 아닌 다른 거 매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강아지라든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명 형상 또는 나도 모르는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이 곧 1, 2년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심각하니까 잡기도 곧 잡는다 해도 시일도 오래 걸려요 지금 거기까지 발동이 가기 전에 전조진상에서 빨리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고 구술하라는 이유는 당연히 조상의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유발되기 시작하는 것은 8년 전쯤 또는 7년 전쯤에 이 집에 상인하거나 산을 쓰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머님, 시댁어머님, 시어머니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이요 굉장히 곳곳하신 분이에요 성격, 성향이 굉장히 곳곳하다고 자기 주장이 되게 그냥 내 엄마 성깔 있는 분이에요 성격 있는 분이에요 유순하신 거 말고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결혼생활 지금 30년인데 22년, 8년 됐으니까 어머님, 저희 남편이 위로 시누 4분, 딸 4분 있고 시숙 있고 남편이 막내란 말이에요 결혼내가 살아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조금 더 말로도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엄마 역시도 네 내본분 잘하는 거고 책 잡힐 짓 안 하거든요 엄마 자체가 저도 그래요 엄마 자체가 실수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당신이 욕먹을 짓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 성격, 성향 망자님 성격, 성향이 어떠냐면 너는 유순하신데 유순하신데 그건 당신한테 유순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얘기를 하고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확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물장 나물라요 이러기보다 그래도 지방 경조사든 자녀에 대한 문제든 우리 어머님이 어떠한 주도권 이런 것들 조금은 영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한테도 그래서 자기 주관이나 자기 어떠한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그런 분인데 이 분이 가시면서 저는 묘를 쓰실 때 분명히 거기서 탈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묘를 쓰고 산탈이 난 그 8년 전 시점에서부터는 분명히 이게 순차적으로 또는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저기 뭐지 내려 꽂을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건강상의 질환이 제일 먼저 와요 제가요? 자손들이 자손들이 누구라도 돌아가면서 또는 다발적으로 산을 잘못 쓰면 건강상의 문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누구한테 폭해가지고 큰 병이 이렇게 유발이 되든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도 컨디션이 안 좋았을 거고 건강상의 문제가 유발이 됐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저씨 바깥 대주님 바깥 대주님한테도 무언가 건강상의 문제를 한 번 넘어갔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도 보였다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물론 딸들이어서 덜한 것도 있지만 우리 기준님처럼 무언가 내 컨디션에 난조 불필요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기를 써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져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이래도 나아지질 않는 거야 그러한 시기를 본인만 겪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근데 우리 엄마는 분명히 그걸 겪었죠 겪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현상적으로 한 개인에서 주변 상황으로 이제 파생이 돼요 그게 한 3년이 걸려요 그게 한 3년이 걸려요 그래서 3년 안에 내가 표시를 주는데 못 알아 먹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바깥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재산이 내가 어딘가에 묶이든지 아니면 손재가 유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사람한테 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치는 것은 내가 몸으로 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 정신적인 게 나는 엄마 아빠보다도 아들한테 몰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시기에 내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용지물이다 두고 봐라 그 시기에 본 것은 나한테 다시 나가면 나같이 힘이 안 될 거다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숫자상으로는 그 시기에 혹시 몰라서 내가 또 우리가 지금 대구에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부동산이 조금 활발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 운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부동산이 활성화될 때라 우리 어머니 상치로 나 돈 까먹은 거 없는데 오히려 재물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네 복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부동산이 붐을 잃을 때라 그때 내가 미리 움직였던 것들이 나한테 힘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나한테 지금에 와서는 있으면 뭐해 너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대로 나갈 일이 차차차차 만들어질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여러 가지 중에 소송에 걸린 거 걸리는 거 내가 소송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운기가 4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셨지만 어머니 이거 다 덮고요 그냥 어머니 집은 4년 전부터 가세가 기울고 기운이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당신들이 머리도 똑똑하고 추진력도 있고 기도 세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맘먹고 뜻먹은 일이 이만큼 차질을 일으키거나 내 결과치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잘 없는데 희한하게도 4년 전부터는 내가 맘먹는 일들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드라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태클이 걸려도 태클이 걸리고 사람 미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내가 가진 재주나 경험으로 아무리 용을 써봐도 그게 잘 풀리지를 않고 매듭이 안 젖이니까 뭐지 뭐지 내가 그동안 살아온 패턴이랑 너무 다른 거야 지금은 지금은 너무 다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면서 기도 많이 꺾였다 기도 많이 꺾이고 직성도 많이 꺾이셨구나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8년 전 상탈 상문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그 어머님께서 그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때까지 어머님 때까지 뭔가 모신 게 뭐예요 저거 집에 뭐 성주단지인가 항아리 그거 어쨌어요? 그거를 제가 한 2년 전에 용산동에 있다가 다사로 들어가면서 아는 분 무속인 해갖고 가서 그거를 그 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죽고 싶냐? 누가 그런 짓 하래 그 이거부터는 계속 남편하고 막 불화가 생기고 성주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애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아들들 그러니까 성주는 남자 집안에 남자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원인의 발달은 8년 전에 상인함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고 또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 어머니 때 모셨던 게 있다는 거예요 모셨던 게 근데 그게 불사라고 할 수 없어 시주단지라고 할 수 없어 말 그대로 성주란 말이야 대감단지인데 그 대감단지를 할머니라고 하던데 그 할머니가 자손을 돌보가고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라도 시주루가 있고 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할머니가 아니라 성주의 몫으로 성주 몫으로 내려오던 그 집이란 말이에요 성주 몫으로 그리고 우리 할머니 시어머니 그 전연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그래서 이 집안은 밥을 굶지 않았어요 시댁이 밥을 굶지 않았어요 그 덕에 그 덕에 밥을 굶지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모시고 내려오던 것을 모시고 내려오던 것을 우선 없애는 방법이 잘못됐고요 없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없애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은 계속 애들하고 남편하고 불하고 싸우고 제가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몸으로 치든 정신으로 치든 산탈로 인해서 다 산발적으로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니까 자꾸 부딪히고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네가 물어보니까 성주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내모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것은 산타를 똑바로 잡아놓고 성주는 성주대로 또 시어머니로부터 내가 며느리로 물려오는 건데 그거를 물리는 그 과정을 절차를 밟으셨어요 그냥 항아리 형체만 내가 어머니 아니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어요 절차를 밟았어요 절차를 밟았다 성주가 똑바로 있었으면 그걸 밟고 나서 제가 막 위암도 오고 그게 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하신 일을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나도 그렇고 아니라는 거야 우선은 내려받는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근데 그 양반들이 시주를 몫을 잡고 내렸으면 당연히 잘못됐다라는 거야 성주를 성주를 성주로 내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할머니 신주 딴지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목 자체를 지금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항아리라 그래갖고 다 성주 딴진 줄 저기 시주 딴진 줄 알고 내려받은 거야 어머님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갖고 큰 동서가 있는데 큰 며느리한테는 주기 싫다고 작은 며느리한테 어머니 저는 싫어요 저도 불교 학교가 기독교하고 천주교 쪽으로 학교가 중고등학교 거기도 했고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절에도 많이 갔었어도 가도 세계 중에 절에 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러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집안에 건강 친다 산탈로 인해서 건강 친다 아니면 정신이 다 살라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누구는 약하게 건드릴 지언정 누구는 몰빵으로 건드리고 여러 명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을 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니네가 건드려도 안 해? 그러면 바깥에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부터는 지난 2년 전부터는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깥까지도 다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의 문제고 내 안에 건강의 문제였으면 그 시기가 다 차도록 기회를 줬는데 똑바로 못 잡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문 밖에 바깥 현상까지도 이젠 똑같이 질병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건 꼬였다라는 얘기예요 막히고 꼬였다 그래서 하나를 이걸 해결해도 저게 더 하나 해결하면 두 개가 들어오는 형국이라 이 집안은 가세가 기울었다 그게 성주 땜에도 더 기울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우리 어머님 장론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서 산탈이 났고 그러고 나서 질병이 생기고 가족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불안증이 생기니까 다들 예민해지고 서로 또 그 사람 말을 희한하게 알았네 또 서로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거기서의 부딪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방 간에 분란이 일으키고 우리 엄마는 건강으로도 여러 번 많이 쳤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 안에 못 잡고 또 본인이 잡는다고 했던 게 성주를 내모시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분란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더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엄마한테 고뇌차 성주를 어쨌든 내가 물려받았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어쨌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주인공이 지금 똑바로 해결을 못하면서 시간만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우때에서도 또 당대에 돌아가신 그 후망제, 여망제께서도 죄인하인 죄인이고 서로 다 뒤집어지고 불편해 너네만 지금 산란한 게 아니라 망제들도 다 산란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 너한테 벌을 더 가중시키는 거는 뭐가 있을까 애미한테는 자식을 찝니다 그래서 엄마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이 문제, 저 문제 얘기 안 하고 쓰고 오지 않아도 내가 알겠지만 답은 굿밖에 없습니다 굿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굿하라고 이 방송 중에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증언을 했는데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네네 네